그럼 차가운데 얼음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? 그렇죠 차가운데 얼음을 넣는 경우는 이것도 또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해요 하나는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천천히 오래 마시는 경우 두 번째는 얼음 넣고 음료는 얼른 먹고 얼음을 이제 깨먹는 거죠 첫 번째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서 천천히 먹는 거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 음료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차가운 기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뭐 얼음 넣어서 조금 오랫동안 천천히 먹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이에게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얼른 마시고 얼음을 깨먹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몇 가지 있어요 얼음을 깨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치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? 네 맞습니다 일단 아이 같은 경우에 치아는 영구치가 아니잖아요 치아의 강도도 낮고 그다음에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런 걸 얼음을 막 깨먹으면 거기서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얼음이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갈 경우에 아이가 쉽게 배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 저하도 일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가워서 그런 거죠? 네 일단 우리가 생애 주기적으로 아이들은 좀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소화기관의 크기가 얼음에 비해서 작아요 당연하겠죠 애가 작으니까 자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양의 얼음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이나 이런 소화기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서 배아파 배아파 이렇게 배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배아프면 이렇게 손지배를 만져주셨군요 배에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궁금한 건 성장 저하는 왜 이러나요? 그렇죠 성장 저하는 왜냐 소화기관의 크기가 작은데 아이들은 성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양소를 상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새끼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새끼를 주고요 간식도 두 번 이상 주도록 영양학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인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쉴 수 있는데 소화기관이 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무리가 된 상황이죠 이럴 때 차가운 기운이나 차가운 음식 같은 걸 훅 넣으면 소화기관이 더 무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차가운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찬 것만 자꾸 먹으면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저하가 올 가능성도 올라가죠 성인은 어때요?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합니다 그래도 아침에도 차가운 거 점심에도 차가운 거 저녁에도 차가운 거 매일 이렇게 드시면 어른도 결국은 소화기관의 수축이나 또는 소화불량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 뜨거운 음식 먹이고 따뜻한 죽 먹이지 다 씻고 차가운 얼음 넣은 죽 먹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겠네요 그쵸 저도 이제 얼주가지만 하루에 두 잔 이상은 안 먹거든요 배알이 없는 얼주가 생활 올 여름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